오늘도 고약관님을 모심하는 책 소개 시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사피엔스의 멸망입니다 사피엔스의 멸망 이 책은 말 그대로 인류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되게 진지한 얘기고 정말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앞으로 평생 따져도 우주론적 얘기이기 때문에 진짜 우주론적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스케일 얘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 인류로 시작해서 우주로 끝나 그 다음에 정말 수준 높고 정말 깊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교수님이 써서 좀 어려워요 실제로 좀 어려운데 되게 읽을만하고 되게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좀 흥미로운 부분도 많고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정말 수준 높은 교양서를 보고 싶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대학교 교재로 채택해도 되거든요 사실 본인 교재를 할 것 같은데 옥스퍼드대 교수니까 그 다음에 냉정하게 말해서는 이거는 조금 쉽게 써갖고 뭐냐 그러니까 초중고 교육 과정에 저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대로는 초중고는 절대 못 읽고 그런데 아이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쉽게 풀어갖고 쓰면은 요즘에 ESG ESG 하잖아요 그거에 되게 상위 버전이고 되게 깊은 버전이에요 진짜로 일리적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차를 조금 보면서 설명해드리면 더 쉬울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제목은 사피에스의 멸망이고 1부가 2의 관계고 그 초챕터가 벼랑에 선 인류 그 다음에 2부가 이제 초챕터 두 번째가 존재 위험 이제 큰 2부가 위험인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큰 2부에서 초챕터들이 이제 딱 들어보면 여러분이 아 이런 책이구나 하고 느낌이 오실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 위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자연적 위험 그래서 소행성과 해성의 이렇게 충돌 지구와의 충돌로 우리가 어떻게 한 방에 멸망할 수 있는지 이거 무슨 SF 영화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 확률론적으로 좀 따져봐요 그 다음에 그 연구가 얼마나 돼 있나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슈퍼 화산 폭발 우리 맨날 뭐 옛날 폼페이 화산 폭발 이런 거 보면 막 도시가 막 망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좀 가능성을 따져봐요 지구 과거에 있었어 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휴화산들이 많아요 지금요 그 다음에 항성 폭발 그 다음에 자연의 자연의 다른 위험 그 다음에 총 자연적 위험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진짜 자연에서 우리가 말 그대로 자연적 위험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인공적 위험 우리가 만든 위험 이게 진짜 위험이지요 그래서 핵무기, 기후변화, 환경 파괴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미래의 위험 다섯 번째 소챕터가 전염병, 비정렬 인공지능, 디스토피아 시나리오, 다른 위험 그래서 이제 큰 3부가 앞으로의 길 위험의 그림 그 다음에 인류 수어 마지막 이제 소챕터가 우리의 잠재력인데 저는 이 책의 백미 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이 소챕터 8부 우리의 잠재력이 읽으면 뭔가 이 작가님이 되게 깊은데 왜냐하면 앞에 되게 어두운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에 되게 어두운 얘기하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 망할 건가 그 다음에 이게 어렵다 답도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건데 우리의 잠재력에 대해서 이 수준 높은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거기서 쫙 끌어올려가지고 되게 희망적인 책이에요 제목은 멸망이지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더 희망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 듣고 있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읽으면서 막 디스토피아 나오고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인류로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각각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사피엔스라는 인류로서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되게 멋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얘기해드리면 여기서 이게 왜 이런 책을 읽어야 되고 이런 토론을 미리 해보는 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261쪽으로 가서 여기가 수준이 진짜 높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없었던 전례 없었던 사례 그거가 우리를 한방에 끝낼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왜 어려운지 제가 좀 설명해드릴게요 그게 어려운 얘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첫 번째 어려움은 작은 위험이나 중간 크기의 위험은 해결하도록 진화한 현재 우리 직관과 제도에 기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공포감각은 개인의 삶에 대한 위협을 훨씬 넘어서 위험 다시 말해 수십억 인구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추천년이 넘도록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재앙의 위험에 대해서는 진화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적응되지 않았다 아주 드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과 그 시기를 예측하는 데에도 우리의 직관은 미숙하다 진화와 문화적 적응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질문에 답할 정교한 판단 능력을 가능하게 했지만 수십억 명의 삶과 인류 자체의 미래는 고사하고 수백 명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거의 무기력하다 우리 이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블랙스완 우리는 지금 블랙 드래곤 얘기하는 거거든요 블랙스완 뭐예요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물이 잘못 돌아가서 주식시장이 마비되는 순간도 있었어요 진짜 단순한 알고리즘 하나 때문에 뭐 인공지능도 아니야 난 퀀트인데 아주 단순한 알고리즘 하나 때문에 미국에서 주식시장이 멈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플 주식이 순식간에 수십 배가 되고 어떤 주식들은 몇 센트가 돼버리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멈춰서 회복이 돼요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대응을 잘 쉽게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까딱하면 인류 망하는 얘기라서 우리가 그렇게 똘똘하잖아요 인류가 우리의 사고 체계와 직관 체계는 그거에 아예 뭐랄까 대비되지 않았고 뭐랄까 그거에 적응하지 않은 시스템이어서 뭐 그냥 그게 터지는 순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블랙스왕에 관련된 것도 과소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가 더 많이 자주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진화론적으로 되게 낫게 평가해요 에이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은 전 인류적 관점에서 안티프레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 책은 사실 이제 사피엔스 얘기해 우리가 인류로서 얘기해 인간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류 그냥 진사이성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모든 여기 나오는 위험한 일들은 다 블랙스왕이에요 근데 이게 좀 미시적 관점이 아니라 인간 단위의 관점이 아니고 세상 단위의 관점이 아니라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어렵다니까요 인류도요 그냥 현생 인류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인류를 다 포함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초반 부분에 아 하면서 읽은 게 뭐냐면 아 하면서 읽은 게 뭐냐면 진짜 이거 수준 높다 라고 읽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권이라는 게 인권이 뭔지도 잘 몰라요 사실 웬만한 분들은요 인권이 모르고 그러니까 주 52시간 얘기는 인권과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52시간 하면 노동 이런 것만 하지 사실 인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분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인권하면 뭔가 조금 어려워 그 다음에 뭔가 이념적이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근데 그건 우리나라가 되게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가 좀 글로벌 하진 않거든요 수출을 글로벌하게 하지 언어가 되게 한국말이라는 게 독특하잖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나라는 여러분 섬나라입니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버스 타고 중국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섬나라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닌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더 폐쇄적인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노예제도 이런 거 고민해 본 적이 없어 솔직히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그 식민지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외국은 노예제도 이런 거를 이런 거를 뭐랄까 겪었고 심지어 아직도 인종차별이라는 게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배우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우리 딱 보니까 이제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인권 문제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 심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인권이라는 우리 도덕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 인권도 중요하지만 지리적으로 저기 떨어져 사는 친구 인권도 중요하다는 거를 옛날에는 벌써 200년 전 300년 전 어때요? 쟤는 인간이 아니야 노예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진짜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겨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채찍질할 수 있고 쟤 죽여도 그렇게만 할 수 있냐고 우리 본성이 선한 천사에 잘 나오죠 그게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리적으로 인권의 서로의 존중에 대한 그거를 올렸다고 말하는데 그러면은 지리적인 인권만 따질 게 아니라 시간적인 인권 우리의 지금 현 인류의 인권이 중요하면은 미래 세대의 인권도 똑같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 먹고 살 게 아니라 우리가 한 행동의 미래 세대의 응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리적인 인류 인권의 어떤 차이를 극복한 것처럼 시간적인 인권의 차이도 극복해야 된다는 말하는데 수준이 겁나 높아요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여기 이 책에는 헌사가 있습니다 헌사 중에 이 정도 스케일 없는 것 같아요 운명을 건선한 수천억 과거인에게 운명의 운명을 결정한 70억 동시대인에게 존재가 벼랑에 서 있는 수조의 미래인에게 이게 이게 약간 읽으시면 어려울 거예요 거의 제가 볼 때 99%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기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마존에서 베스트 평가 보니까 사펜스, 총균세, 일라인먼트 나오라고 스티피그 대작인데 아직 번역이 안 된 겁니다 저희가 판권 사려는데 그 답변이 없는 책이에요 대작이에요 이런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책을 좋아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리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게 수준이 높고 다시 이제 우리가 왜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왜 그래서 미리미리 따져봐야 되나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면은 두 번째 어려움은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실패해서 안 된다는 사실이다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실패해서 교훈을 얻을 기회는 없다 인류는 주로 시행착오로 기대 위험을 관리한다 이제까지 겪은 피해를 바탕으로 투자나 규제 크기를 정하고 잿더미를 뒤적이며 또 다른 화제를 막을 방법을 찾는다 하지만 일이 일어난 사후에 대처하는 시행착오 방식은 존재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소용이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선제 조치다 때로는 무척 앞서서 행동해야 하고 때로는 큰 비용을 들여야 하며 때로는 위험이 실질적인지 또는 관련 조치로 위험을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신을 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위험에 관한 최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행동을 시작할 의지가 강력한 기관들이 있어야 한다 많은 위험에 대해 이 같은 행동은 전 세계 여러 국가나 때로는 모든 국가에 신속한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비용이 많이 드는 행동이 실제로 도움이 될지 절대 알 수 없더라도 행동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깊은 지혜와 날카로운 판단 능력을 지닌 인력과 충분한 예산, 정책, 영향력을 갖춘 새로운 기관들을 마련해야 한다 뭐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사고를 쳐요 인류가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래 잘못했으니까 복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그거 뭐예요? 크리스퍼 책 관련 읽을 때 유전자 가입 책 읽을 때, 유전자 임팩트 책 읽을 때 거기서 인류가 아이를 크리스퍼 조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중국 과학자가 그걸 해버린단 말이에요 인류한테 실제로 하면 안 되는데 그걸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그 아이는 태어났고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정도 충격적인 사건 우리가 배워가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이딴 짓 하면 안 된다 얘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사람한테 이런 몹쓸 짓을 하냐 막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난리가 났었어요 실제로 막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막 이코노미스트 타임 이런데 막 일명 기사였어요 그게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거는 이렇게 우리가 반성하고 뭐라 그럴까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핵 무기가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지구의 반을 날려 그럼 그건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성 충돌이 딱 일어나가지고 지구가 날라가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걸 못 따져본다는 거예요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견 지명과 시행착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되게 현명한 거는 실패의 비용이 있으면 시행착오가 짜이다 복잡해서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 인구가 멸망하는 거는요 실패의 비용이 있을 수가 없잖아 무한해 무한해 그래서 따질 수가 없어 이런 맥락에서는 시행착오보다 성견 지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돌이다 보니까 이럴 때 사고 실험을 해보자고 확률이 극히 작다고 생각하고 극히 무한하다고 생각할 때 이게 뭐냐면 고약관님 잘못했어 수학적으로 우리가 실패의 비용을 따져보자고 그럴 때 실패의 비용이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 그럴 땐 뭘 따져볼 수 있는지 뭘 따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성립이 안 돼 실패의 비용을 따져봅시다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이게 아주 어려운 개념이죠 시행착오보다 성견 지명이 필요하니까 우리 인류 지혜를 모아보자 그런 취지의 책입니다 이게 왜 어렵냐 여기서도 국가 단위로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나 들 줄 모르는데 심지어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세 번째 어려움은 지식에 관한 어려움이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위험을 어떻게 예측하고 정량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어렵잖아요 이 새끼 난 장난해 그거잖아요 그런데 거대한 도전이야 본인은 좀 해봐 새로운 기술에서 비롯된 위험은 예측하기가 몹시 어렵다 자동차가 처음 거리로 나왔을 때를 생각해보자 처음에 우리는 얼마나 위험할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차가 도로에 출현한 뒤 수백만 킬로미터를 달린 지금에야 통계적 주기를 바탕으로 위험을 쉽게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자동차 이익이 위험보다 큰지 새로운 안전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어떤 안전대책이 가장 유용한지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존재 위험은 긴 시간 동안 어떤 주기로 일어났는지 가늠할 과거 기록이 없다 과거 기록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관련 위험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확률 없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존재 위험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확률 추정치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무척 큰 어려움을 야기한다 이 문제는 이미 기후변화 연구와 관련 정책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기후변화를 정치하려는 시도는 사람들이 가뜩이나 모호한 증거를 해석하는데 직간접적인 선입견을 일으킨다 이게 딱 지금 기후변화는 여기서 되게 쩌리 레벨이에요 그렇지 쩌리 레벨인데도 벌써 어렵잖아요 벌써 여러분도 기후변화 하면 여기서 포함되는 쩌리 레벨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지구가 장난 아니에요 온도 조금 올라갔다고 지금 뭐 몇십 년 전비 평균 온도가 올라간 게 팩트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더 죽겠는데 미국 같은 데는 50도 이런 게 많아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50도 오면 여러분 수온도 올라가요 그래서 수온이 올라가서 물이 끓어버려갖고 연어들이 막 다 그냥 물에서 익어버리더라고요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게 전례가 잘 없었어요 근데 벌써 지구 온난화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관심 있으세요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100명 중 99명도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철이 잘 말씀하신 게 이걸 좀 일찍부터 하는 아이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인류적 관점으로 이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문제 특히 이 인류가 현재가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포함해서 그런 관점을 일찍부터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리더가 되면은 그 리더들이 여러 가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지 이런 관점에서 잠깐 삼천포로 빠져보면은 앨런 머스크가 얼마나 헛소리를 했던 거냐 고객님 저랑 방송에서 말했잖아요 그럼 앨런 머스크가 화성에 가는 명분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른다니까요 앨런 머스크가 나름 거기까지 되게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명분이 맞았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는 지구가 이 책이랑 똑같은 관점으로 접근한 거예요 이 책에서 나온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사람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왜? 지구가 한계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그래서 다른 데 개척 안 하고 우리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지구 온난화라고 그랬어요 지구 온난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화성에 가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뭐냐 전기차로 온난화를 감소시켜야 된다 이게 앨런 머스크의 핵심 철학이었어요 그리고 뭐 태양열과 로켓 쏘는 거 다 합치면 태양 갈 거니까 화성 갈 거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그 배터리는 뭐로 충격시켜주냐 솔라 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다 테크트리가 맞았어 근데 거기서 갑자기 뜬금포를 무슨 소리야 비트코인 최고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전력 먹는 양이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범벅하기 전에 이거는 본인이 주장한 거랑 맞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걸 얘기한 거 이런 우주적 관점이 진짜 글로벌적 관점에서 인류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 거 어때요? 범벅했잖아요 우리가 방송한 다음에 범벅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자기랑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비트코인이 별론 거 같다고 놀라운 사실은 테슬라 이런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거든요 비트코인은 손실을 입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는 보통 벌었을 수 있겠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손실을 입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철학적 얘기를 알아야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그 의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앨런 머스크 좋아했던 이유가 스케일이 미쳤네 그거였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게 달성 여부를 떠나서 멋진 주장이었는데 틀린 주장이 아니었고 생뚱맞게 다른 실천을 해서 비트코인이 인류한테 무슨 도움이 될 거다 모순이잖아요 자기 주장이랑요 아니면 다른 기술을 개발을 하던가 그래야죠 그래서 진짜로 실제로 자기가 전력 소모가 적은 거 개발하겠다라고 그랬어요 좀 삼성보긴 한데 원래 얘기 안 하려다가 맞아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는 되게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분이 책을 보면은 인류애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인류애적인 삶을 살고 계세요 책 읽는데 아니 옥스포 대학 철학과 교수에다가 효율적 이타주의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분 저자 소개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봤더니 저희가 자주 추천드리는 책 중에 냉정한 이타주의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 저자가 윌리엄 맥어 스킬 이분인데 이분이 이 책 저작은 옥스포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 이 냉정한 이타주 쓴 사람은 부교수예요 이 두 사람이 만든 게 기빙 왓 위켓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소득에 10% 기부를 하고요 또 선한 일을 효율적으로 해보자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삶 자체가 인류애적인 삶을 살고 계세요 그런데 단순히 사랑해 그게 아니라 가장 정말로 효율적으로 정말로 냉정하게 그렇게 우리가 좋은 일을 하더라도 또 인류가 잘 살더라도 그런 관점으로 보자라는 것이 또 그런 관점도 이 책이 잘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 이게 느낌이 오게 하나 사례를 여기 사례가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 좀 느낌이 오시게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이제 그 오펜하이머가 해복탄을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물리학자가 그러면 이제 그게 어마어마 여러분 그 나중에 영상 같은 거 찾아서 보세요 진짜 해복탄 터지면 얼마나 무섭나 한번 보세요 그거요 그거 막 저렇게 막 멀리서 봐도 이렇게 막 계속 쫙 올라오잖아요 그 성강이 진짜 얼마나 그 실험하는 것만 해도 무서운데 그 터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때 그러면은 그거를 본인들도 그런 걸 만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최고로 똑똑한 물리학자들이 이제 미국에 모여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있었냐면은 그것 같은 폭탄을 설계하던 텔러는 원자폭탄이 연료 안에서 융합 반응을 일으킨다면 주변 세계도 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폭탄이 물 속에서 수소를 연소시키면 융합 반응이 저절로 계속 이어져 대항을 모두 없앨 수 있다 아니면 공기의 70%를 차지하는 질소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면 대기를 연소시켜 지구를 화염에 휩싸이게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다소포 생명체가 파괴될 것이다 근데 이때 이 계산은 틀렸다고는 나중에 나와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일단은 이거를 회복탄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뭐냐면은 이게 회복탄이 되게 파괴력이 있어도 이게 그래도 국지적이잖아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설계하려고 만들었는데 당시에 가장 똑똑한 물리학자들이 모여갖고 그 계산을 했는데 이거는 뭐 공기 연소도 일어나고 물 속에서도 반응이 일어나면 물도 다 없어질 수 있고 대기도 다 없어질 수 있다 다 연소되어 버릴 수 있다 다 죽는 거지 뭐 싹 다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막 물리학자들끼리 막 갑론을 박을 해요 근데 오류도 찾고 그랬는데도 오페나이머가 대장인데 근데도 이거가 100% 확신을 못 가진 그게 핵심이야 그게 핵심이야 100% 확신을 못 가졌는데 진행하기로 해요 그래 놓고 이 새끼들이 모여갖고 뭐라 그러냐면은 터뜨려 놓고 무서운 거야 계산이 아직 다 확실히 안 끝났는데 실험으로 터뜨렸을 때 이거 공기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었대요 얘네끼리 실제로 본인 어떤 과학자나 본인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더 파괴져가지고 아 얘 죽었구나 섬당이 너무 오래 안 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 죽는구나 막 이러고 있었대요 우리랑 약속 상의도 안 하고 이거 지고 그냥 이거 불타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냥 이런 게 여러분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절대 지금 수준에서는 절대 안 할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무지했기 때문에 일단 하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 보면서 또 저는 무슨 생각났냐면 이제 여러분 이러면서 독서의 연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을 보면 여러분 에반겔리온을 봐도 그렇고 걔네 이제 세계관을 보면 멸망 세계관이 많아요 멸망 세계관이 많아요 정말로 그냥 모든 나라에서 거의 독보적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재밌는 되게 충격적인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왔고 그게 왜 그래요 제가 미야자키 월드 있고 깨달은 거잖아요 얘네는 핵폭탄을 맞아봤기 때문에 중멸망을 경험해봤어요 그게 얘네 얘네 그러니까 인류는 아니고 일본 국가의 사과가 가치관과 세계관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미쳐버린 거예요 국가적 트라우마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식민지라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위가위 보도 일본한테 지면 안 돼요 그거는 뭐 딴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왈가할바 하면 귀수자들이 다섯 대씩 때려주면 돼요 그럼 너네도 일본 식민지로 살아보던가 근데 일본은 또 뭐예요 그거를 미국한테 핵폭탄을 맞아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여러분 이 책을 읽고 저는 그게 많이 떠올랐어요 이런 수준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건데 걔네는 벌써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든 나쁘든 간에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아까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거를 마저본 다음에는 인류 관점에서는 어떤 의식구조가 바뀌는데 뒤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최대한 최대한 뭐랄까 사고실험을 해봐야 돼요 지혜를 짜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SF 영화나 이런 거 많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일본 이게 애니 같은 거 보면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진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면서 이런 멸망 시나리오 이런 거는 진짜 좀 뭐랄까 나쁘지 않은 거는 애들이랑 부모님이랑 같이 봐도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지금 기업에서 혁신팀의 SF 작가들 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 발상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왜냐면 진짜 지금 현재 생각하지 못한 것들은 막 상상해야 되는 거거든요 SF 작가들 그걸 잘하니까 그러니까 막 너무 막 이런 것 중에 잔인한 건 애들이랑 보기는 어렵고 이렇게 미야자키 작품들 중에 좀 이렇게 미래를 다루는 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도 애들이랑 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우리나라 작가들도 이런 거 좀 책 이런 게 또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이런 책을 읽어보고 어떤 사유의 이런 씨앗이 이렇게 탁 자라기 시작하면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런 사건들 이런 확률은 거의 영에 가까워요 근데 일어났을 때 다 바꾸기 때문에 사유를 해야 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이 책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런 책 읽어보면 나중에 아 무슨 내가 스토리를 만들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행성 충돌 그런 게 이제 영화로 대박났었죠 아마게똔 아마게똔 영화 저 진짜 재밌게 봐서 그거 그거 브루스 윌리슨가 아무튼 그 사람이 가갖고 막 드릴드가갖고 가서 행성 쪼개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나 발상이 참시네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 근데 이 책에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면요 얼마나 꼼꼼하냐면 그렇게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원래는 비켜칠게 정타로 맞을 수도 있다 이런까지 다 고민을 합니다 괜히 손댔다가 또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임팩트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화성에 막 보냈잖아요 그래서 막 촬영 다 그랬잖아요 최근에 이제 나사에서 보내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나중에 이제 막 거기서 뭐 갖고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럼 신기하겠다 그러는데 당연히 우리는 그게 흙이겠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게 막 살균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만약에 그게 그거 딱 갖고 온 거 뚜껑 열었는데 우리가 상상도 못 해본 물질이어서 그게 인류 다 죽이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근데 그럴 가능 여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럴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여전히 위험은 존재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막 갖고 오면 안 돼요 그냥 이런 거 읽어보면서 이게 하나의 스토리텔링의 소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 거예요 이 책은 여러분 굿리즈에서 4.1 평점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레이팅이 첫 오맥기라서 되게 극찬받은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슬픈 게 뭐였냐면 이 책이 좀 많이 어려워요 내가 볼 때 솔직히 많이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최악을 극복하는 님도 어려운데 그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거는 어려운 게 좀 배경 지식이 있으면 솔직히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두꺼워서 그렇지 자기 삶을 좀 투영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적용할 수 있잖아요 이 책도 그 책도 다 넘사병 책인데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진짜 졸꾸러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4.1이니까 아 이 책들은 필독 썹니다 그렇게는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너무 어렵고 이거는 좀 정말 관심 있는 분들한테 강력 추천을 해요 강력 추천 사이페인스 청균세 좀 재밌게 읽었다 막 힘들게 읽었나 좀 재밌게 읽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왜냐하면은 제가 보편적인 여러분의 이제 독서량을 알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까딱 잘못 예를 들면 그거예요 지금 막 그냥 되게 간단한 에세이를 한두 권 읽은 수준에서 이거 읽으면 여러분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솔직히 그냥 이거는 좀 책을 읽어본 분들이 아 수준 높네 이런 거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또 도전의식 있는 분들은 이 악물고 읽어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괜찮아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도 돼 그거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읽는 법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극찬을 받은 책을 내가 대놓고 필독소라고 부르지 못하는 내가 홍길동인가 명절을 명절하고 부르지 못하고 필독소를 필독소라고 부르지 못하는 게 내가 신길동인가 내가 그랬어 너무 이게 왜냐하면 저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스펙트럼 싸움이기 때문에 못 자르듯이 얘기는 못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되게 즐겁게 읽을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읽을 필요는 정말 많은데 어려워요 철학책이어서 수준이 겁나 높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악을 극복하는 힘은 어려워도 여러분 중에 심지어 그동안 독서 안 했어도 좀 이렇게 잘 따라오신 예를 들면 마음챙김 한 번 읽었고 뭐 이런 좀 건강책 한두 번 왜냐하면 되게 읽을만 했던 책 필독소만 다 읽은 분들도 필독소 한 일곱 여덟 읽은 분도 그거 읽는데 무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드리면 제일 말씀하신 게 이 책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책하고 연관성이 좀 떨어지긴 그래서 배경지식도 튜블리케이션하고 조금 떨어진 책이긴 그냥 저랑 고약관이 하면 되게 훌륭하죠 왜냐하면 저는 뭐냐면 제가 고약관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인류의 이런 증가속도를 보면 인구수 증가속도를 보면 정형적으로 유기체가 성숙구조에 들어가서 망하는 구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그렇게 하고 제가 쳐다봤어요 책을 그랬더니 멸동책이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야 그거 맞나 한번 살펴보자 같이 본 거야 대멸종 연대기인데 근데 그게 얼추 맞는 게 뭐냐면 대멸종은 다 자연적 위험 여기서 나간 걸로 망한 건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만든 인공적 위험 그걸로 망할 수가 있어요 진짜로 우리는 잠재력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유일하게 우리 스스로를 망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반면에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에 다 다른 다양한 종 심지어 지구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지구에 있는 다양한 종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종이 지금 인간입니다 여러분 대멸종 연대기 책을 보면 겁나 지루해요 그냥 계속 죽은 얘기밖에 안 나와요 온도가 뜨거워져서 죽었다 죽었다 지겨움의 극치 진짜 거짓말 안하고 겁나 지겨워요 그리고 그쪽에 관심이 없으면 용어가 생소한 게 너무 많이 나온 거 같아 그러면 인간 얘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생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 생물 막 온화까지 다 나옵니다 옛날에 공연 전 생물 얘기해갖고 되게 작은 단위의 생물을 얘기해서 뭔 말인지 들어본 적은 그냥 이렇게 해서 한 대여섯 번 되게 멸망했구나 멸종했구나 그래서 인류도 멸종할 수도 있구나 그거예요 지질학적 기후학적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지 근데 저랑 고약관이면 어때요 그 책 솔직히 재미없거든요 근데도 아 이런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된다 왜 우리가 멸종을 논하려면 근거를 갖고 논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한테 솔직히 당장 우리 마케팅이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교양을 올리기 위해서 꾸역꾸역 꾸역 읽기 시작해서 그래도 우리가 대멸종이 이렇게 몇 번 있었구나 그냥 우리가 이 책 읽으면서 야 우리가 이 책 읽으면서 지구적 관점을 갖는 거야 여러분 이건 인류적 관점 우주적 관점 맞네 우리 그때 그 책 읽고 서로 토론하면서 핵심 내용은 별로 토론도 안 하고 고약관이 그랬어 야 이 책 읽으면 그래도 지구적 관점을 가졌다고 그게 되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거든 그냥 왜냐하면 지구적 관점을 가졌다고 해서 당장 내가 치킨 사먹을 능력은 생기지 않는데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중에 무의식적으로 결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아까 그 일본 얘기가 딱 일본이라는 역사적 사례가 맞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미야자키 월드도 저는 그거 읽으면서 그래 이거 책이 좀 수준이 높구나 왜냐하면 작품평이니까 다 안 본 사람은 또 어렵고 되게 평론이 높은 수준인 거예요 그래도 또 쫙 읽는 게 뭐냐면 어때요 그런 걸 읽으면서 또 하나 건지는 거야 근데 결국 이것도 이제 졸고로 하게 본드리십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커뮤니티는 우리 혼자 잘 살자고 만드는 커뮤니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우리 공동체 우리나라 더 나서 우리 인류 얼마나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 텐데 공부가 안 되는데 무슨 그거를 말로만 하고 어떻게 그걸 만들고 어떻게 실천을 해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브라질에서 아마존 막 밀잖아요 그 기업 아마존 말고 진짜 숲 아마존 그거 여러분 인류한테 안 좋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 자국에 이익이 있으니까 걔네도 미는 거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거기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을까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진짜 돈이 많으면 어떤 정말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전 세계 광고를 100억을 뿌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미 그런 식으로 다큐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 여러분 그거 밀면 남의 나라 얘기지만 지탄을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그게 인류는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책을 읽으면서 나도 그런 거에 뭔가 내가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왜? 여기 그게 나와요 왜 이런 게 어렵냐면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이게 당장 이게 자기한테만 나쁜 게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나쁜 건데 내가 돈 다 내봤자 자기는 거기서 얻는 이익이 2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돈 내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거에서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강대국이 해주기를 이렇게 기다리기만 있어요 거기 이익에 편승하려고 그냥 그런 거를 그러면 나도 내가 인류적으로 도움을 받은 게 많을 텐데 그럼 나도 일단은 우리나라 저는 일단은 제가 여러분한테 평소에 고약가님이 했던 얘기에요 우리는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했다면 그 다음에 하면서 양심이 있으면 인류에도 뭔가 좀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솔직히 동시에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좀 이기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되는 일부터 고약가님이랑 차근차근 해나갈 거예요 원래 솔직히 동시에 하는 게 맞거든요 그거는 근데 내 양심을 한쪽 눈을 가릴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랑 고약가님이 요즘에 인구 관련 구조에 대해서 많이 읽고 있는데 아 그러려면 뭘 해야 되나 교육에 돈을 이만큼 투자해 그런 얘기 하고 있다고요 당장 막 우리나라 고약가님이 어저께 무슨 얘기 했냐면 저희가 막 아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인재들이 미국으로 유출되는 게 너무 개탄스럽다 이런 얘기 하고 있다고 무슨 상관없어 월급 걱정해야 되네 그거를 막으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다고 무슨 그러니까 저랑 고약가님이 하면 진짜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새끼들 되게 경신도 경신도 쓸데없는 얘기 되게 많이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한테만 맡길 수는 없다고 그게 어저께 없구나 그런 얘기 되게 진지하게 한 시간 동안 형 내가 생각해봤는데 얘네들을 못 나가게 하려면 고약가님이 또 그래 근데 걔네도 걔네 사정이 있지 않을까 맞지 왜냐면 미국이 더 좋고 유리하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따져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다고 이거를 그래서 다는 못 나가게 못하겠지만 일부는 우리가 교육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면 못 나가게 할 수 확실히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했어요 카카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나 이거는 한 시간 동안 얘기해 M&A 등등 이게 다 연결이 근데 그게 행복해 우리는 이런 책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우리가 친구랑 잡담하면 재밌잖아요 여러분 돈 벌어야 된다면서 진짜 미친 새끼들 쓸데기 없는 걱정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우리 그렇게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미니 버전 국가 버전을 맨날 얘기하고 있어 이 책 우리는 더 마음에 와닿죠 솔직히 근데 우리 졸꾸려의 기름도 수준 높으니까 이 책이 솔직히 뭐 필독서는 아니에요 근데 겁나 좋은 교양서고 평점이 뭐 그거 와이든 더 윈도우 뭐지 최악을 극복하는 인보다도 높고 초생산성보다 높고 이 책의 평점이 레이팅이 1500기라서 엄청나게 인정받은 책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봤으면 진짜 이런 분야에서는 그냥 넘버원이에요 그 다음에 읽으면서 제가 알잖아요 전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 읽으면서 어려운데 그게 맞다 그거에 당황할 필요가 없고 몰라도 되니까 쭉 읽어봐도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진짜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전 세계적 기준으로 그냥 탑으로 꼽히는 책이 이 정도면 아니 저자 토비오는 오늘날의 칼세이건이래요 코스모스 칼세이건 또 이제 우리가 예고 하나 해드리면은 이거 다음 책이 여러분이 필리처 상이거든요 필리처 상인데 그러면 필리처 상 받았어 그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왜냐면은 필리처 파이널리스트 나이들 맥하나여가 그거가 우리가 필독서였잖아 필리처 상 받으니까 당연히 필독서겠네요 아니에요 필독서 절대 필독서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필독서를 고약가님이랑 선정할 때 되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그거는 미국에 관심이 있으시면 네 여러분들 근데 필리처 받았고 평점도 넘사벽이에요 근데 그래서 읽어볼 사람은 또 읽어봐야죠 근데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필독서를 따질 때 진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나를 되게 많이 따져봐요 그리고 이런 책은 나와야 된다 우리가 그걸 와서 그런 것 같아 나와야 된다 우리가 만약에 교수였으면 이걸 필독서로 찍었을 거야 근데 우리가 기업가다 보니까 약간 유용성과 실용성을 되게 높게 쳐요 우리가 맞아 왜냐면 그 다음 우리가 또 사연 받다 보니까 수준이 높으면서도 당장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되게 높게 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100% 필독서 우리가 그 정도로 여러분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고민하면서 책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있다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고약가님이랑 올 때는 필리처상 갖고 하 또 수준 높게 필리처상이야 우리가 수많은 사안에 필리처상이 사실 원탑이거든요 권위는요 필리처상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